자 1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장 제답해 타임은 시간이라는 명사죠 명사가 왔어요 명사가 오면 무조건 주어야 그치 주어야 엄마의 얼굴이야 엄마의 얼굴 오케이 시간 자체는 그렇죠 시작 시간 자체는 itself는 자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시간 자체 이씨 누구야 이씨 타임이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니까 self에 붙은 거지 시간 자체는 remains 동사되겠죠 remains 그 다음에 unchanged changed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ed 붙었으니까 마찬가지 이게 동사니까 이걸 동사를 보면 안되겠죠 그럼 동사 아니면 뭐야 과거 분사 옳지 좋습니다 그렇죠 왜 한 문장인 동사가 하나니까 이미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걸 동사를 보면 안되겠지 과거 분사를 보는거죠 그럼 변화된 뜻이야 변화된 앞에 언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지 않는 이메일이 뭐야 남아있다 그럼 시작 시간 자체는 변함없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다시요 시간 자체는 변함없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는거죠 in the sense that 아주 중요한 수겁니다 구문이에요 자 뭐라는 의미에서 시작 뭐뭐라는 의미에서 뭐뭐라는 의미에서 뭐뭐라는 의미에서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명사 하면 반드시 정체를 밝혀 정체를 밝혀야 돼요 이씨 누구를 가르쳐는지 대의가 누구를 가르쳐는지 정체를 밝히는 연습을 하셔야지 맨날 이씨 그거 대의는 그들을 하면 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망쳐요 시험을 그러니까 독해법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대명사 하면 정체를 밝혀라 오케이 좋습니다 정체를 밝혀라 같이 해봐요 자 그럼 이씨 누구죠 이씨 받을게 시간밖에 없죠 이렇게 시간 이렇게 타임 그 다음에 carry on 계속 흘러가다 시작 계속 흘러가다 계속 흘러가다 이런 얘기죠 네 carry on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carry on 계속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자 어떻게 해요 in the same way 자 in the way in the way 뭐하는 방식으로 뜻이죠 다시 시작 뭐뭐하는 방식으로 뭐뭐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in the way in the way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same 나왔죠 더 same 나왔죠 더 same 더 same 나오면 또 as 나와요 as 이렇게 as as 나오니까 이 as는 또 접속사야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입니다 그럼 이때 이씨 누구야 마찬가지 타임이죠 타임 그 다음에 이건 has 플러스 pp니까 뭐야 현재 완료 아까 제가 현재 완료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쭉 뭐뭐 해왔다 그죠 쭉 뭐뭐 해왔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쭉 계속 흘러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요 시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쭉 흘러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계속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의미에서 얼마동안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뜻이죠 for 다음에 시작 for 다음에 기간이 나왔으니까 해석을 시작 뭐뭐동안에 라는 뜻이죠 뭐뭐동안에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에 그쵸 시간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쭉 흘러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쭉 계속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시간 자체는 변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라는 얘기죠 다시 해볼게요 시간 자체는 변함없는 상태로 남겨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시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흘러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얼마동안 수백만 년 동안 쭉 계속 흘러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계속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시간 자체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케이 12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자리 볼게요 여기 보면 다 치어도 나왔죠 앞에 자 관사 관사가 나오면 무조건 명사 온다고 그랬죠 얘가 명사잖아요 그렇죠 명사 명사입니다 그럼 더 플러스 명사는 무조건 100% 주어입니다 주어는 해석을 시작 뭐 뭐는 하면 되겠죠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아 여기 나와요 아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시작 어부는 뭐예요 어부는 이렇게 어브 스모커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어부가 전치사로 그랬죠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 온다고 그랬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오케이 전치사 9라고 그랬죠 전치사 9가 명사 뒤에 있으면 명사를 꾸미려고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명사 꾸미는 거야 됐니 어 그러면 시작 흡연자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담배를 피울 때 그 자녀들을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흡연자들의 아이들이 아 모덴 모덴이 뭐야 모덴은 뭐 뭐 이상이죠 뭐 뭐 이상 뭐뭐 이상입니다 뭐뭐 이하 이상할 때 이상입니다 트와이스니까 두 배 두 배 이상 두 배 이상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비 라이클리 투 한번 보세요 비 라이클리 투 시작 비 동사에다가요 그 다음에 라이클리 투 라이클리 투 동사 이렇게 비 라이클리 투 동사가 무슨 말이야 뭐 할 가능성이 크다 시작 뭐 뭐 할 가능성이 뭐 뭐 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뭐 뭐 할 가능성이 크다가 비 라이클리 투 동사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자 아 모덴 트와이스 트와이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에즈 있어 에즈 에즈 있어 에즈 자 보세요 에즈 있습니다 에즈 에즈가 이렇게 나오고 또 밑에도 에즈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트와이스 트와이스 이렇게 트와이스 그 다음에 에즈 블러블러 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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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트와이스 같은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배수사라고 해요 배수사 몇 배 몇 배를 할 때는 배수사라고 그래요 여기는 트와이스 나오죠 트와이스 그 다음에 에즈 에즈 나오죠 그럼 이 에즈 뒤쪽이 뭐야 여기 X가 되네 X 그죠 X죠 X 그럼 주어 누구야 내가 주어 내 그럼 계속해 봐요 시작 에즈는 주어는 주어는 두 배 주어는 두 배 더 뭐 뭐하다 X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주어는 두 배 주어는 두 배 더 뭐 뭐하다 X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시작 흡연자들의 자녀들은 두 배 이상이나 그쵸 자 어떻게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 누구보다 언제 When they are elders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누굴까요 흡연자의 자녀들이 되겠죠 또 데이 나왔으니까 정치가 밝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흡연자의 자녀들이 어른이 될 때 어른이 될 때 그쵸 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그쵸 두 배 이상이 더 크다는 거죠 누구보다 Children of non-smokers 비흡연자들의 자녀보다 이때 에즈를 누구누구보다 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있잖아요 그쵸 X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디벨롭 있죠 디벨롭 이 디벨롭이란 동사가 발전시키다 뜻도 있지만 어디에 걸리다 시작 어떤 병 등에 그쵸 병이나 질병 질병에 걸리다 어디에 걸리다 이것이 디벨롭입니다 이 뜻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발전하자만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폐암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폐암에 걸릴 확률이 두 배 이상이나 크다라는 얘기죠 된다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these services are likely to be available to us all before long 됩니다 자 these services services가 뭐죠 여러분들 여기 주어되겠죠 명사입니다 명사는 무조건 주어예요 these가 누구죠 이렇게 뒤에 담은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수식해주죠 네 이러한 서비스들은 시작 이러한 서비스들은 또 나오는 내용들 be likely to 방금 했죠 be likely to가 뭐라고 저 여러분들 뭐 할 가능성이 크다 시작 뭐 뭐 할 뭐 뭐 할 가능성이 뭐 뭐 할 가능성이 크다 뭐 뭐 할 가능성이 크다가 be likely to입니다 그 다음에 be available to be available to 다음에 x 나오잖아요 x 이렇게 다시 be 요거 해석하는 방법 보세요 해석하는 방법 보세요 주어 나오죠 그 다음 be에다가요 available available 그 다음에 to x 요렇게 본다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시작 x가 x가 주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to 뒤에 있는 요놈을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죠 그죠 요런거 외워두십시오 자 주어 be available to x 하면요 자 x가 주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의학합니다 잘 챙겨두시고 그럼 해볼까요 자 시작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해요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us all right 언제 before long 요것이 곧 되어있죠 곧 그쵸 곧 곧 곧 그러니까 곧 이 서비스들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그쵸 우리 모두가 이 서비스를 그쵸 우리 모두가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before long 곧 수고합니다 챙겨두시고 다음 볼게요 many people think of crisis as being connected only with the unhappy events yet this is not the cas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many people 이것이 이제 people이 주어니까 그쵸 사람들 명사니까 무조건 주어 되겠죠 many는 뭐야 많은 이런 뜻이죠 얘가 얘를 꾸미는 거니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뜻이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think of 자 시작 think of a as b 자 시작 think of a as b 이게 수거에요 수거 수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a를 a를 b라고 a를 b라고 간주하다 간주하다 간주하다가 뭐야 생각하다 이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위기 그런데 crisis가 위기에요 위기 그쵸 자 이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being connected with be connected with 하게 되면 뭐뭐와 관련 있다 시작 뭐뭐와 관계 있다 뭐뭐와 관계 있다 이것이 be connected with 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위기 그쵸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오직 오직 불행한 사건들로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요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오직 오직 불행한 사건들로만 연관된다 그러니까 위기하면 무조건 나쁜 거와 관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yet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죠 여러분들 시작 하지만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this is not the case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this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this는 이걸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나온 정보 이걸 직전 정보라고 해요 직전 정보를 요약할 때 this를 씁니다 다시 직전 정보를 요약할 때 this를 씁니다 그럼 앞에 내용이 뭐야 이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은 위기하게 되면 나쁜 사건과만 연관시킨단 말이야 그쵸 하지만 이것은 이런 생각은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케이스 하면 경우라는 뜻인데 경우잖아요 경우 그렇지 그런데 여기 케이스 하면 경우야 경우 그런데 여기다가 있잖아 여기다가 the case 여러분들 the case하게 되면 그 경우가 아니야 그게 뭐냐면 사실이야 사실 이거 fact라는 단어예요 fact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 말은 이 말이 뭐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쁜 사건들만 연관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사실이 not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this is not the case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 this는 앞에 문장이고 the case는 fact라는 뜻이야 그 경우라고 해석하면 곤란쟁이야 사실이란 뜻이야 됐지 오케이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장 보게 되면요 첫 단어 보세요 첫 단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on 나왔죠 관사 나오면 무조건 명사 온다 그랬으니까 얘는 100% 주어라는 거죠 주어 그쵸 그 주어라고 해석해요 해석 시작 뭐뭐는 동물은 동물은 그렇죠 동물은 은는이가 그렇죠 은는이가 이것이 주어잖아요 그렇죠 동물은 그 다음에 be bound to be bound to 동사입니다 이렇게요 반드시 뭐뭐하다 수거예요 수거 수거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뭐뭐하다 그러면 자 동물은 반드시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의존합니다 그 다음에 depend on depend on a for b depend on a for b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죠 네 자 a에게 그치 b를 의지하다 시작 시작 a에게 b를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끝났나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동물은 틀림없이 동물은 틀림없이 의존합니다 누구한테 다른 생명체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 creature 하게 되면 생명체죠 그렇죠 생명체 생명체 피조물 생명체나 피조물을 말하죠 creature 피조물을 creature라고 해요 creature 그럼 해볼게요 자 동물은 반드시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존합니다 뭐를 뭘 의존해요 자신의 식량 공급 자신의 음식 공급을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한테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물이 다른 뭐 풀을 뜯어먹는다든지 그 동안 살아있는 생명체 약한 그렇죠 동물들 잡아먹는다든지 이 얘기죠 자 Depend on A for B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t가 있죠 It? 여기 It It가 누굴까요 It는 바로 It의 소유격이죠 It It가 되잖아요 그렇죠 목적격 I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It의 대상이 누구야 그렇죠 얘가 가르치는 정체가 누굴까요 정체를 밝혀라 오케이 그러면 동물은 다른 생명체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신의 식량 공급을 위해서 그럼 It, It 누구야 당연히 An Animal 그렇죠? Animal 받는 겁니다 대천들 그 시험장에 이 자리에 어떻게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T-H-E-I-R 이렇게 주고 장난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곤란쟁이입니다 왜? 여기 단수잖아 단수 단수 단수니까 되었으면 안 되겠죠 It 써야 되겠다 알겠죠? 이렇게 출제하고 독해 지문에서도 여러분들 이 It가 뭘 가르치는지를 반드시 물으니까 정체를 밝힐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콜론 나왔죠? 콜론 콜론이라고 해요 콜론 해석 시작 즉 이렇게 즉 즉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앞에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걸 우리는 상술 뭐라고? 상술이야 상술 앞에 있는 부분을 좀 더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콜론을 씁니다 땡땡을 콜론이라고 해 자 그러면 이 나왔어요 이 시에 누군가요? 당연히 동물 되겠죠 자 also 또한 그럼 동물은 또한 이거 나오죠? 동사 나오시죠? 동사 depend on depend on이나 depend upon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또한 의존해야 됩니다 나오죠? depend on a for b 시작 depend on a for b 이렇게 되죠? a for b 이렇게 그럼 시작 동물은 또한 자 식물들의 활동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의 활동에 의존해야 됩니다 activity가 뭐야? activity 이 activity activity a c t i v i ty죠? activity 이것이 활동이죠? 활동? 활동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y가 복수형이 되니까 i가 되고 es가 된 거죠 그래서 activity is right 그래서 식물들의 활동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죠? 뭘 뭘 위해서 자 a continue 끊임없는 산소 공급을 위해서 그렇죠? 왜? 산소 공급이 왜 필요한데 for its respiration 자신의 호흡을 위해서 이때 respiration 하게 되면 호흡이죠 호흡 이때 자신이 누구야 자신 자신이 마찬가지 동물 되겠죠 그렇죠? it's가 되고 있으면 바로 동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식량을 위해서는 약한 생명체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호흡을 위해서 호흡을 위해서는 그렇죠? 이 식물한테 식물 활동에 의존한다는 거죠 식물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광합성 적용하기 때문에 그치? 산소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을 위해서 식물들의 활동에 의존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5번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16분에서 뵙겠습니다 네 짠 좋습니다 link to places to ании to beris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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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